나 벤자민 권 성황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마치고 유럽 순방 일정을 기획했으나 신비서가 여권을 빼돌리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게 한국에 남게 되었다 집과한 지 어느덧 반년 나 벤자민 권은 천재적인 두뇌 회전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해내고야 말한다 그럼 각 분야 최고의 선수를 모아볼까? 이제 내가 어떤 예능을 하든 간에 빵빵 터지고 대박이 날 거야 벤자민 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니 벤자민 권 우리 사부님 죽었잖아 아니 나 사라지 벤자민 권은 내가 다 지워버렸어 이제 기획하면 홍남 기획해 김홍남이지 이게 오이 아 아니에요 뭔데 이게 뭘 조례逓 jadi 누가 누굴 조례해 유통이 필요하시면 유통 필요하세요? 큰 그림 한번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?